기록한 대단히 감동적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한번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남서부의 아주 매력적인 주인 애리조나 답사기 두 권 다 제가 이렇게 지필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오늘 이 작가 남궁인 작가 이대목동병원에 근무하시는 그런 소설가죠 조선일보에서 고정 칼럼을 갖고 있네요 그 이야기는 글 쓰는 사람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분이 쓴 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더라도 갈 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상황이 필수과의 전문의가 의료체계가 시한폭탄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그 사례가 어떤 건가 하니까 서울 한복판에 사고가 터지면 언급실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집안에서나 아니면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밤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젊은 환자의 팔다리가 터져나갔고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중증 외상이고 검사하면 추가 손상이 발견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리 병원은 올해 2월부터 정형외과에서 언급수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었고 배후과 진료도 어려웠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병원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울 한복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일상생활 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좀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분을 받아줄 수 있는 상급 진로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다루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건복지부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팔과 다리가 부서져 뼈가 튀어나온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남궁인 작가이자 여러분들 필수과 전문의의 가치는 그동안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리얼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현재 수도권에서 팔과 다리가 부서져 뼈가 피어나온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팔과 다리가 터지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제가 웃어도 되는지는 모르겠 는데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상황실에 근무하는 교수님이 직접 제게 통화를 했습니다 전문의한테 통화를 한 겁니다 내일 언론에서 이 사건을 직접 보고 싶지 않으면 우리 병원에서 바다에서 살려야 된다 내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다저를 거절했다면 권역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어떻게든 목숨이라도 붙지야 했습니다 수용했더니 환자는 과연 뼈와 살이 마구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밤새 근육 더미에서 범퍼 조각을 건져내며 그를 살렸습니다 아침에 그는 수술을 받으러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아주 운 좋게 언론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게 눈 뜨고 이거 한 두세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이대목동병원의 필수과의 여러분들 의료 언급의학과의 작가의 남궁인 작가가 쓴 여러분들 이거 이거를 크게 여러분들 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나오면 받아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의료 사태의 후폭풍 중에 하나인 겁니다 관리들은 여러분 전국에 400군데 이런 언급센터 가운데 5군데가 부분 여름 중지 정도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공보위하고 군의관들 투입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가 여러분들 정권 유지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면 제가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권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여러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실상인 겁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는 재차 유행합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아픈 병입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여러분들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감기가 같다고 이야기하는 일반인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프면 응급실에 방문하므로 코로나 환자도 많이 옵니다 전의암 환자도 자리 보존하는 뇌졸증 환자도 치매 환자도 100세 노인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들은 의식이 혼미하고 체온이 치솟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들을 입원시키는 일은 이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격리 지침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숙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환자를 그냥 다른 환자 옆에 입원시켜도 됩니까 현지 침대로 중환자 옆에 코로나 환자를 두어도 됩니까 상식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전처럼 격리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대유행입니다 검사하면 절반은 양성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걸린 목구멍까지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격리실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환자는 집에 보낼 수가 없고 다른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장을 내고 응급실에서 제가 봅니다 다른 중환자 15명과 함께 코로나 중환자를 한 개의 내로 봅니다 혈압이 떨어지거나 호흡곤란이나 통증을 호소해서 가볼 수가 없습니다 몸이 한 개고 내가 한 개나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견된 시한폭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조선일보 정도가 되면 전면에 실어야 되는 겁니다 아 마음하게 문제가 큰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언급실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난장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수라장인 겁니다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중환자실 옆에 여러분들 격리 병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환자와 함께 여러분들 응급실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봤던 글 가운데 가장 생생한 글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띄워드릴게요 이건 큰 눈 뜨고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필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 상황이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 당하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가 막 번지는 겁니다 이분은 작가이기 때문에 바빠도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본인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자기의 직업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그래서 옛날에 윈스턴 처치도 그림을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백돌 쌓기도 많이 하고 정치판에서 온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한 겁니다 그냥 시한폭탄인 겁니다 그런데 또 와가지고 의사들 계속 괴롭히는 사람 환자가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또 아수라이한테는 모함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 이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그 환자는 제 눈앞에서 핸드폰을 열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쫓아내고 있다고 누군가 눈앞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정신나간 환자가 하는 행동이어도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언급실이 터져나가는 와중에 경찰이 와서 그의 하소연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사했습니다 저는 저지르도 않은 일에 주동자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자 감정 조질이 어려웠습니다 정말이지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래도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